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,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로사건입니다. 2021년 3월 11일에 선고됐고요. 사건 번호는 2020-229239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토지인도 사건이고요. 원고는 토지 매수한 사람입니다. 피고는 김천시였고요. 김천시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.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. 원고는 2014년에 이 사건 임야를 임의경매로 매수합니다. 이 사건 임야에 보면 도로가 있었습니다. 이 도로가 임야 가운데 있었죠. 이 도로는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승려들도 가고 신도들도 가고 인근의 주민들도 이 통로를 이용했습니다. 그리고 이 통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85년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94년도에는 김천시가 농어촌 도로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상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천시를 상대로 이 도로 더 이상 사용해봐라. 내 땅이니까 나가라. 그래서 도로를 인도해달라는 청구를 원고한 거죠. 그런데 원고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. 주인인데 이 땅의 주인인데 김천시가 사용료를 내딛지도 않고 임자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런 거죠. 문제는 이겁니다. 적법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. 법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. 권한이 없는데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도로를 사용하는 이 도로를 폐쇄하면 권리남용이 되느냐.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에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는 다 사용해야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는 도로가 있다면 소유자는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. 이거는 사회적 제한이다. 그러니까 재산권이 사회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중으로 사용되는 모든 도로들을 소주 소유자가 마음대로 그거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도로를 철거하거나 이전시킨 거나 통행금지를 구하는 거는 다 권리남용이다. 안 된다는 겁니다. 자기 땅인데 남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도 함부로 폐쇄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.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. 뭐가 있냐면 실무에서는 이 통로가 유일한 통로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사찰로 가는 다른 통로가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. 막을 수 있는데 유일한 통로일 경우 통로일 경우에는 그리고 그 통로가 개인의 통로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공중이 사용하는 그런 통로라면 그 통로는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. 이럴 경우에 보통은 매수할 때나 경매할 때 이런 도로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로를 폐쇄할 때 없앨 수 있다면 토치 가치가 올라가죠. 없앨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. 그럴 때 이 통로가 공중에 제공되는 통로인지 아니면 우회로가 있는 통로인지 이걸 잘 살펴서 이 도로를 없앨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경매나 또는 매수할 때 평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높은 가격으로 경매를 받을 수도 있거나 매수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매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 도로는 함부로 없앨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서 매수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. 이럴 때 사용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되고 토지 사용은 용인은 해야 되지만 김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토지 사용료 상당을 하다가 김천시를 상대로 임료를 받을 수는 있죠. 어쨌든 이거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매하거나 경매할 때 토지 가치를 산정할 때 이 판례를 계획해 두셔야 정확한 토지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